너의 손에 담아보았다 도대체 너네네 도대체 너네네 이 손에 담아보았다 병원에 담아보았다 그지, 그지, 그지 행복하지? 주집안에 만드 떴다 두드리도 안 좋은거다 아 뭐야? 와 이번에는 대성공인 것 같아요 아 대박이다 둘 다 잘 먹어 오 켜지니까 나온다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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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가 이제 딱 들어와 주기만 하면 되는데 맞지? 변동면은 오빠가 자세 들고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할 수 있지? 이게 들어온 거 다 아리라고? 오? 조심해 안녕 어디든 고양이는 있구나 낚시 가는 곳엔 과연 오? 오 꽤 많다 꽤 많지? 오 얘 왔어요 고양이 옆에 애기다 애기 오 이왕 가면 좋는데? 뭐 달라고? 지금 깨는 이가 먹잖아 오 그래도 꽤 몇 개 된다 그래도 음 애 좀 넣어놔? 아직 아 어 이 때 있다 다섯마리? 오 다섯마리 있다 그래도 몇 개라도 잡혔다 아 그러니까 애도 맛이라도 보여줄 수 있겠다 점점 막상 맛있다 도루묵이 다ilar 네? 네 네 네 네 네 고춧가루 오, 라테인데? 이거 또 왜 깨리만지 마시네? 오, 이거 또 먹을래? 거동? 이거 뭐야? 이거 관심 없어? 관심 없어? 이거 관심 없어? 관심 없어요? 아, 관심 없어 잠시 멈추려 오, 도르노 아예 먹었어 아, 또 맛있나봐 고추냉이 소주 소주 골고기 וע...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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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뭐지? 두... 반쥐 이죽 나한테가 흘린 부스래기 돌체가 좀 뭔데? 부스래기 먹었어. 여전히 먹었어. 으흐흐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